천태종 총무원장 무한세님이 종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윤종원 IBK 기업은행장에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눴습니다. 총무원장 무한세님은 어제 서울 관문사에서 윤종원 기업은행장과의 접견에서 종단과 기업은행의 인연이 다양한 복지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길 당부했습니다. 천태종은 2008년 천태종 신도증을 겸한 천태자비카드 제휴협약을 맺은 이래 사용금액의 일정액을 천태종복지재단에 후원하는 등 유기적으로 상생해 오고 있습니다.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종단의 주거래은행으로서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습니다.